최근 뜬금없이 제기된 톱스타의 복귀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해당 소속사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싱겁게 결론이 나버렸다.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심은하에게 15억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복귀가 구체화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심은하 측은 바로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는데 심은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포엠을 만난 적도 없고 계약금은 더더욱 받은 적이 없다며 사기치지 말라고 일축했다. 심은하 측은 심은하가 복귀이사가 없는 건 아니라서 극본을 검토하는 정도의 행위는 있었지만 아직 복귀를 선택한 적이 없다며 바이포엠 측이 심은하 복귀 소문을 흘려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당신 부셔버릴 거야. 바이포엠은 지난해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도 지급했고 올해 제작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으나 심은하 측의 법적 대응 메시지가 나온 하루 뒤인 2월 2일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특정인물에게 15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특정인에게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서 심은하 복귀설은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심은하는 과연 누구길래 복귀설만 나와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지 알아보자. 화제의 주인공 심은하는 1993년에 한지붕 세가족으로 데뷔했는데 차인표, 조민기, 양정아, 김경아, 이시은 등과 함께 mbc 22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다. 당시 탤런트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죽어야죠 라는 인터뷰가 나중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21살에 어울리지 않게 달관한 듯한 표정과 회사가 지금 봐도 흥미롭다. 심은하는 공채 탤런트 지원 당시 지원 조건에 맞춰 전문대졸이라고 했지만 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롯데월드 퍼레이드걸을 비롯한 여러가지 알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전문대졸이라고 구라를 친 이유는 지원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이라서 그랬다고 추측된다. 일종의 학력 위조인 셈이다. 하지만 심은하의 미모는 학력 위조에 구라지 않고 신인 딱지를 떼기도 전인 1994년 장동건 주연의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다슬이라는 배역으로 캐스팅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다. 당시 손지창, 장동건, 이상하와 함께 주연급으로 캐스팅됐는데 동료 배우들은 이미 유명세가 있는 반면 심은하는 생초짜나 다름없었는데 의외로 드라마가 방영된 후 심은하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서 마지막 승부하면 심은하가 떠오르기도 한다. 이후 M이라는 스릴러 장르에 도전하게 되는데 당시 획기적인 특수효과와 목소리 더빙 등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화제를 몰고 다녔고 그 결과 심은하는 1994년 MBC 연기대상과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한다. 1995년에는 고소영과 함께 출연한 숙희, 1996년에는 박신양과 주연으로 출연한 사랑한다면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각을 나타낸 작품이 없었는데 비행청소년으로 출연한 아찌아빠로 영화계에도 데뷔를 하게 된다. 광고를 많이 찍기는 했지만 대표작이 아직 마지막 승부에 머물러 있던 심은하는 1998년 한석규와 주연으로 출연한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다림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시골사진관을 배경으로 주차단속원으로 출연해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여우주연산, 최우수연기상 등을 휩쓸었다. 미모의 연기력까지 장착한 심은하는 같은 해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비슷한 이미지의 멜로 주인공을 이어가나 했다니 1999년 김수연 작가의 리메이크작 청춘의 도체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대상을 거머쥐지만 호나의 드라마 인폐작이 돼버렸다. 그 이후 영화계에서도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작품활동이 뜀만 심은하는 2001년 군수장비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메이컴의 정호영 회장과 결혼을 발표했으나 결혼식 이틀 전에 파혼을 발표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급기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은퇴를 선언한다. 정호영은 훗날 2009년 심은하만큼 톱스타인 이영애와 결혼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정호영은 이영애와 무려 20살 차이가 나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정호영의 삼촌뻘인데 실제 나이는 정진석이 9살 어리고 이영애는 정진석의 조카며느리 관계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영애가 유세 지원을 해준 적도 있다. 당시 광고모델로 인기를 끌던 심은하는 LG 디오스 냉장고에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광고 카피로도 유명했는데 인터넷에 여자라서 행복해요 등의 패러디가 유행하기도 하면서 최고의 광고모델로 활약하던 중 돌연 은퇴를 선언하자 광고계는 패닉에 빠지게 된다.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은퇴 후에 심은하는 전혀 활동이 없다가 2005년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갑작스레 결혼을 발표하는데 지상욱은 한성시럽 지성한 회장의 1남 2녀 중 2대로 태어났으며 한성시럽은 개맛살을 판매하는 한성기업과는 다른 회사다. 심은하와 결혼 당시 지상욱은 초혼이 아니었는데 전 부인은 아오홈 구작 회장의 3녀인 구지은 아오홈 대표이사부회장이이며 구지은의 모친인 이수키는 삼성가의 딸로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이자 이건희 회장의 둘째 누나고 구지은의 둘째 언니인 구명진의 남편은 한진감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인 조정호다. 지상욱 입장에서 처가 쪽 외삼촌은 이건희고 둘째 동선은 조양호의 동생이며 구광모는 처족합벌되는 셈이다. 지상욱의 전 부인인 구지은은 아오홈 상무 시절 두각을 나타냈지만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오홈에서 밀려나섰지만 2020년 구본성이 보고군전으로 사고를 치면서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구지은이 복귀하며 현재 아오홈을 이끌고 있다. 지상욱은 심은하와 결혼한 이후인 2016년 성동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시에도 심은하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많은 화제를 모았고 2020년에도 동일 지역에 출마했으나 이유로 낙선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연임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심은하의 복귀 소식에 팬들은 항상 설레지만 지금껏 몇번의 복귀 소레도 불구하고 매번 사실 무근이 돼버려서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약금 액수까지 거론하며 진짜인가 싶었으나 사기사건으로 허무하게 결론이 나버려서 아쉽지만 심은하의 팬들은 언제라도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